안녕하세요. KDC 인상공사 2년차 섹터 이노라라고 합니다. 뭐해? 나연수 요즘 즐겨듣는 노래는 무엇인가요? 러브 서먼이라고 가수는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인상 깊게 들려서 요즘 그것만 듣고 있어요. 고희정 밥과 잠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나요? 저는 밥이요.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잠을 안 자다가도 꼭 먹어야 돼요. 채은지 디즈니 공주들 중 누굴 제일 닮았다고 생각하나요? 저를 닮은 캐릭터로만 더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노란 애교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가요? 몸에서부터 나오게 하니까 제 몸에 항상 배어있는 것 같아요. 토라 예쁘게 봐주세요. 한수지 설마 본인이 진짜 공주라고 생각하시나요? 저 이거 하고 싶은 거 있어요. 산 마이웨이에 김치호 언니 하는 거 있는데 또라는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주 태어난 건데 비록 지금 연패 중이지만 다들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시합 뛰려고 노력 중이니까 항상 응원해주시고 항상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